MBC 뉴스 박수 도대체 정신임. 우리 또렷 년아. 또렷. 마 있겨라. 도대체 생산의 관련 옷이라고 했잖아. 좀 더 더 더 더 더다. 물을 humveむ 때 어딨다. 미야아아아아아아아아악!! 또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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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또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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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으악! 내 맘마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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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반찬도 필요한 사람.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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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앉아? 어? 어? 오윤희? 어떻게 돼? 윤희 씨 왜 이렇게 소지가 된 거야? 윤희 씨 미운 정도 정인 거 알죠? 나 딴 건 다 괜찮은데 고기, 고기를 안 먹으면 서 있지를 못해. 나도! 너도 부탁할 거 있음 해. 너도 뭐 필요한 거 있어? 으악! 으악! 김! 뭐? 으악! 누유? 김 좀 많이 달라고! 너 돈 많잖아. 영치금으로 사먹어.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묻는데?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? 지금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니? 당지? 아,kell입니다. 자쟅. 가자, Nik, 빛. esk! 시끄러워 잘 수가 없네 벌써 며칠째야 문별 마스께라를 울리라고 했잖아 6마리 3수야 눈 떠서 잘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꿈에서도 불러 어? 잠깐만 좀 빈치라 문별아 누구야 누구야 아이고 문별아 마스께라를 좀 울려라 아아악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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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3 3 8 8 야 배로 두세 교동 안 불러 아 아 아 음 음 3388 앉으세요 12 으 저 아 음 으 내 말 듣고 있나요? 3388? 식사할때는 되도록 서로 방해하지 않는 걸로 오늘은 딸 이야기 좀 해보죠 딸은 어떤 아이였어요? 딸? 내 딸? 우리 은별이? 우리 은별이는요 우리 은별이 펜트하우스를 인출해 가면 알 수 있어요